첫째는 레이븐의 로우는 이제 그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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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좋은 것 같지? 하지만 저는 레이븐의 로우는 그들에게 많이. 내가 그들에게. 그들에게.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흳 But at the moment she doesn't look cool 이게 뭔가... 해볼까요 그래도? 약간 악당당 좋아하냐구요? 아 맞는 말이에요 그런 컨셉이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게임이든지 그런 컨셉이 멋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랩은 좋은 것 같아요 해볼까 진짜 와 오케이 I'm gonna try here 오늘은 랩은 조금 하고 슬슬 방중하지 않을까 it's funny that you guys talking about master raven and also at the same time the korean viewers ask me about master raven like why don't you try them oi oooo ooo 레이브는 이거 뭐야 지금 모르는데 처음 나왔을때 봐서 오 어디가 이거 레드할게요 아 그리고 지금 레이군이 다른 어떤 거를 좀 필요로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이 써야되고 아이고 그만하세요 좀 오예 아 아 딜리가 너무 없어졌지 아 딜리가 너무 없어졌지 칸 오오오 우려할 필요가 없어요 오로 cu igneuse 더 튜렉적인 컴포가 있을 텐데 이거 제가 사용하는 컴포가 맨 처음으로 나왔을 때 하는 건데 아 그 옛날 랩은 보고싶다 근데 멋있었는데 커스터마이저 해가지고 왜 바꿨을까요 근데 이렇게 아 이것도 이 탓 써야되지 진짜 모르는건 왜 남코가 정해진다 정해진다는건 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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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난다 아아아아 아 아 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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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아아아, 아아, 카피 Nikki, 아아. 제 티어리스트는 모두 S 모두가 강합니다. except for D-guards 레이븐이 몸이 작으니까 움직이기 편해요 아까 지나던 것보다 훨씬 잘 돼 아이고 연판만 하고 쳐야겠다 스틱을 너무 오래 올리고 쓰니까 발이 아파 0승이다 0승 나는 2승 He 0 wins Me 2 wins izes 2 30 30 30 30 3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점심, 점심 뭐 드셨나요 점심. 실제 배고프다. What did you guys have for lunch? For dinner. Starving now. Should get lunch soon. It's almost 2am. 2pm. Friday 2pm. What is this whole combo? What is this whole combo? What is this whole combo? I don't want to eat any food. I don't want to eat any food. It's the old pattern. Well, that's what we got. What is this whole combo? Well, I got to play around 2. What is this whole combo? Well, after that little hit, They have to play around. You can kill around 1 2. 거의 10PM? 예, 사실 저는 다이빙 밥 먹으러 가야겠지? 요즘에는 밥을 먹고 싶어도 뭐랄까? 외식값이 외식값이 문제가 아니라 퀄리티가 잘 안좋은 것 같고 체인점이 매일 생기니까 2PM 거실은 뭐야? 9.50PM 9.50PM이면 3일? 무게일인가? 아! 짬뽕 감사합니다, 땡큐 구독해주세요 퓨마 HK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퓨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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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퓨링 퓨마 레이홀 퓨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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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야 너무 좋았다 으우우우우파 우우웨이프파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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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시닷웨이프? 아이고 이즈가 이즈 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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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kinda curious that their hiccups냐 tal, 우드 재팬타운 끝냈께요 잡기로 드로우 드로우 I think I'm gonna go 드로우 드로우 바견나 코멘드? 임해진다 헤어스페이 흠 아앜 뭐야 생각없이 앉았는데 운총공 아 놀랍지 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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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드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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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좋다 이거 이거 카운터는 확정이죠 다 옛날에 정말 좋았는데 이 개수 포크равmie 하하하하하하하 ㅋㅋㅋㅋㅋ 아 이게 움직임을 그냥 레이브를 하면 기상허퍼가 좋고 백댓셔가 좋잖아요 자동적으로 레이브를 하면 무빙이 빨라서 무빙이 빠른데 기상허퍼가 빨리 발동이 빠르기 때문에 자동으로 앉는 스타일이 좀 돼요 레이브를 하면은 마침 3대 아머킹인데 그 거리를 아머킹이 커버할 수가 없어요 중단을 커버할 수가 없어요 막 저거 아버른손 막 하지 않는 이상 절대 못하죠 이렇게 하면은 무빙이 행진도 그렇고 아버른손 못해요 땡큐 주쿠박스조인 땡큐 I appreciate it thank you so much 그리고 이제 공격을 하면은 아머킹이 오히려 방어가 힘들죠 그리고 이제 공격을 하면은 아머킹이 오히려 방어가 힘들죠 빠르니까 캐릭이 빠르니까 렐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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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해야 되지? 왓콤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면 렐븐은 이렇게 하기 편하죠 렐븐 렐븐 핵길 치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하면 어쩔 수가 없긴 한데 안고프죽임 짱 와 오오오 이때 오지말라고 이렇게 개겨주고 오지마! 스탑스탑 1위치 로드가 너무 많아 3발 스탑스탑 제 태큰 와이프 스탑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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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대회랑은 달라요 이렇게 지금 프리게임 하는거랑 캐주얼 게임 하는거랑 대회랑은 완전 달라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이렇게 해도 대회때 이거 안되면은 이런 무빙이 안통하면은 다른 수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걸 잘해야지 대회때 지금은 그냥 캐주얼이라서 그냥 이렇게 움직이고 그냥 하는데 대회때 좀만 파이하는 사람 나오면은 아니면 안맞는 스타일 스타일 자체가 안맞는 플레이어 나오면은 힘들어요 이런거 또 기상오퍼가 좋아서 레벙을 하면은 그냥 하단을 노리게 된다고 해야 되나? 맞는거 노린다고 해야 되나? 나나나나나나나나료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backpack 다운 3 다운 3 아일날 무릎을 하네 다 피어져 우와 이건 뭐야 B1시대 무릎한 border 차에 중단! 와 나즈파내자 빠지고 이렇게 걸림 벌려주고 짜끙 짜끙하면은 암호킹 할게 없이 레드가 근데 들켜보니까 안아프다 쉬이이 이즈펀 무빙 아 롯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질러면, 이 벽에 가나요? 이 벽에 가나요? 여기서 이게 다 안나오게 이렇게 노력해 이렇게 하고, 안 치게 못 치게 노 라이사 스탭 와 뭐야 왔다 오늘은 레이브를 하고 방송할게요 아, 왠지, 엘이 올 때, 질러줘야 돼 딱 맞았네요 신기하게 제가 좀 전에 스팸을 해야할 것 같긴 한데 제가 백댕으로 다행히 걸고 그래서 제가 외부 대신에 와이브 대신에 그리고 제가 이 빛을 기립한 것 같긴 한데 쉽게 쉽게 라모킹이 이렇게 하면은 드로그가 힘들니까 그렇게 안해도 되는데 사실 아 나이스 뭐야 이거 와 나이스요 잡기 하겠죠? 뭐야 오오오오오오 포 1 포 1 아 이거 하시는 분이구나 지금 나레한테는 들어가지 마세요 무지기면 따라하기 힘들고 수비적으로 그냥 하나하나씩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너무 막 큰 개순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천천히 그냥 왜냐면 이렇게 잡기 이런 거 하시는데 나레가 한 번 띄우면 여기 가서 끝나버리니까 작은 개술로 하나씩 레이븐 리스 배럴드 앤 에이 케이 아이고 미쳤다 질러보여 와 럭시기로 피해지네 방송을 조만간 종료할 것 같아요 지금 한 3시간 한마디 했네요 잠시만 더 못 가요 이 레이븐 리스 라스트 맥슨 레이븐 리스 다빙 한국 음식을 좋아하지 않나요? 생각해보니 제가 퀄리안 푸드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아 이건 한단계 차이였구나 이거 한단계 차이구나 이거 빨리 하고 밥 먹고 싶은데 이분이랑 요거만 할게요 어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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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나이스야 우와 좋다 이거 그냥 일반 포에서 콤보가 있나요 얘 해이 도시 헤바 레귤러 컴보 프롬 레귤러 포키에 나 포 왕 이거 거짓어도 써주지 거짓어도 이렇게 거짓어 콤보 맨 아하하하 거짓어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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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혹시 더 적은 스크류가 없나 얘? 나이스 아 투포역 알겠습니다